네, 자세히 영상 볼게요. 네, 자세히 영상 볼게요. 예! 오! 오늘은 미스테이도 히트 타이블릿을 해봤어요. 델추타. 그런데 이제 왕 역할이에요. 아니 그대로 이게 미쳐버린 왕의 역할을 잘 들어서 일단은 저거 다 깜짝 놀라운 거 아니야? 4년 전 그 어거스트 뒤에는 그 왕이 됐고 도라멸 어거스트 디디가 대립을 하네 이 2 타이틀 대수타는요 뭐 막 가사적인 부분보다는 되게 청각적인 재미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거라 이 시각적인 거랑 청각적인 거에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걸 타이틀로 한 거라 지금 오늘 마지막 시인인데요 저 원형 감옥에 묶여가지고 랩을 하는 시인인데 제가 지금 해가 안 져가지고 지금 해가 안 져가지고 이틀 차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힙 하나가 벌써 끝났네요. 오늘 순조롭게 웃어볼 것 같아요. 도주 출연자에 온 거 같은데? BTS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? 지금 저희는 배우, 김석진이랑 배우 정국입니다. 연기가 이렇게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한 번만 와달라고, 와달라고 이러면 그게 내가 곧 사는 법 네가 걱정은 말라고, 낳고 이를 것만 탔고 과연 뒤쪽에 가 누구, 내게 챙겨 다 다 소주 말이 안 될지, 네가 그러니 범으로 태어났지, 적어도 너처럼 약하지, 낳지 촉밥되는 강제롱단지, 성깔 좋은 내게 어이없다 너무 멋있네. 눈에 왜 뜨셨어요? 야, 멋있게 너무 멋있네요. 두 명이 잘 나와야지, 끝이 나. 뵈서트 타, 뵈서트 타, 뵈서트 타, 뵈서트 타, 뵈서트 타, 뵈서트 타. 어허스트 디엘 씨의 이 배추 타. 맞아, 뮤비 잘 나올 것 같아. 뮤비 진짜 열심히 찍었어.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어허스트 디, 화이팅! 방탄소년단, 화이팅! 시민의 오이도 이 배추 타. 시민의 오이도 유리인, 이 배추 타 백성 무사이고요. 저기 넝마들이 있어요. 랩할 때 히라들을 밟고 다니는 거. 칼툼이 있는 거야, 안 뒤. 우리는 이렇게 이틀 전에 배워가지고 배웁니다. 아 이거 뭐 물즙도 잘 피우고 계세요? 이틀 전에 배웁니다. 이틀 전에 배웁니다. 이틀 전에 배웁니다. 그 후축간에서 왜 그 사람과 눈을 맞췄는지 뮤비를 동심하시래요. 후축간에 그 분이 망란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. 왕을 몰아내고 하죠. 하필을 한 거지. 이틀 전에 배웁니다. 가! 아이 수고했어. D2 됐시다. 잘 끝났는데 너무 재미있는 자리였습니다. 이리 와. 바로 찍자. 기대돼요. D2 많이 사랑해주세요. 대치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.